여기 너무 럭셔리한 곳이다 오빠 유미와 어울리는 곳이지 아니 저기 복장 봐 매너 없이 뭐야? 유미야 고개 돌려 저 손님 초대꾼 있으십니까? NO 초대해 드릴까요? NO 노얄 회원이 되셨습니다 땡큐 이쪽으로 오실게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스카이 라운지로 예약을 했는데요 아 스카이 라운지요? 잠시만요 저게 스카이 라운지야? 오빠 나 귀 막혔어 귀 아파 이렇게 높은 데 올라오니깐 별 보고 싶다 그래? 진짜 별이 보여 너도 별 보이게 해줄게 아니 난 별로 별꼴이야? 사랑해 왜 저래? 모르겠어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? 음 죄송한데 여기 숟가락에 고춧가루 이거 맞죠? 아 죄송합니다 당장 바꿔주세요 네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어? 피드백이 빨라서 좋네 이래서 돈 돈하나봐 야무죠 오늘의 추천 메뉴 보여드리겠습니다 땡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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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뉴는 똑같은데 가격이 지금 너무 달라 음 무책 고민되는데요 오빠 이럴 땐 있어 보이게 B코스로 해요 아 오케이 B코스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기요 저희는 A코스로 주세요 네 B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뭐야? 뭐야 자기 맘대로야 그냥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야 여기 아 이상한 사람 다 있는 것 같아 어휴 봉쥬르 어 예 이 포장마차의 마스터 셰프 미스터리입니다 마스트로 승부하는 미스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B코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별 5개 특급 요리입니다 아니 포장마차에 무슨 별이 5개짜리가 있어요 손님 예 제가 바로 전과 5범이죠 별이 5개 예 네 새 출발하는 미스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라는 거야? 저 셰프 저희 언제 마주친 적 없어요? 음 글쎄요 혹시 아 청송교도소 1319번 반갑다 아 4728 오랜만이야 동기야 이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잘해주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으니 오늘은 제가 직접 닭발 먹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이 닭발은요 손에 양념이 붙지 않게 장갑을 끼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잠깐만 잠깐만 저러면 장갑을 뗄 필요가 없지 이건 귀한 분께 드려야죠 봉쥬르 이렇게 귀한 걸 부럽다 고마워요 쉣 좋겠다 유미야 이건 내 선물이야 나에게? 스프라이즈 와 너무 시원해 표조선이 따로 없어 나 지금 닭이 된 기분이야 닥쳐 사랑해요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